여러분, 옛날에 김치볶음 부심쩔던 자체들은 아들도 한 수 적게 만들었다 하는 김치볶음밥을 편정했던 입맛있고 함사로라 보이소. 먼저 참치 짜끈한 간캔 100g. 100g이 정석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85g짜리에도 시중에 좀 기댕기던데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고 밥 두 공기 402g을 준비하고 김치는 너무 셀빈은 조매끄럽고 적당히 익은 놈으로 200g을 준비합니다. 200g이 애매하면 대충 손바닥만한 놈들로다가 3줄기 정도를 준비하시면 되고 이것도 애매하다 싶으시면 김치를 갖다가 볶음밥에 볶아먹기 좋은 크기로 잘게 잘게 조사준 다음에 200g컵에다가 꾹꾹 눌러담아가 요래요래 대략 1.1컵 정도가 나온 양이니까 참고하이소. 이제 코팅변을 하나 준비하고 원래는 식용유 3스푼 15g을 부어야 되는데 오늘은 제가 좀 변형을 해가 먹던 놈. 바로 바닥을 갖다가 한 조가리 15g을 넣어줬습니다. 바닥 없으시면 식용유를 사용하시면 되고 여기다가 김치를 전부 때려 부아주신 다음에 참치캔을 삐끼가 기름기까지 남김없이 전부 탈탈탈탈 털어가 부아주시고 요풀에 뚜껑에 붙은 거만 핥아먹지 말고 캔에 남은 참치찌그레기도 호로록 호로록 빨아먹던 자치인의 본모습을 보여준 다음에 고춧가루 1스푼 7g 소고기 다니다를 간이 쉽게 묶는 사람들은 1스푼 10g 적당히 묶는 사람들은 2스푼 7,8g을 부아주시고 물엿을 쪼욱 작아 2스푼 20g을 부아주이소. 그러고 불을 지금부터 마지막에 끝이 말 때까지 중불 무조건 중불을 올리고 볶아줍니다. 버터를 썼으면 버터가 팬에 전체적으로 흩어져지기로 불을 활락하면서 녹아주시고 짜글짜글짜글거리기 시작하면 골고루 섞아주면서 대략 2분정도로 볶아줍니다. 물엿이 들어가가 생각보다 빨리 늘어붙을 수가 있으니까 방심하지 말고 중간중간 섞어가마다 2분을 뽑다보면 요 배율의 양념 수분감이 거의 다 사라지피고 부득부득해지는 시점이 없기라예. 그때 밥 두 공기를 부아가 골고루 섞다보면서 볶아줍니다. 뽑다가 보면 왓춤골 해야 되는지 알게 될기라예. 사이드 부분을 보시면 물엿 때문에 양념들이 슬쩍슬쩍 눌러붙는데 김마들이 항구에 너무 많이 생기끼면 전체적으로 맛이 조그매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양념에 항구된 뭉치가 걸러붙지않고 골고루 섞어가면서 대략 1분 2초정도로 볶아줍니다. 지금쯤이면 저의 역작이라 불리는 된장마요김치 볶음밥이랑 인마이스랑 어떤것을 하셨을지 저한테 질문을 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실건데 물론 팔이 안으로 쪼맥 굽겠지만 사실은 너미 볶아주는게 제일 맛있습니다. 뭐 우야정도로 1분 2초정도로 볶은 아들을 골고루 삭삭 펼치가 대략 20초정도씩 중불에 그대로 방치해가 아들이 쪼맥씩 눌러붙여 맹그는걸 갖다가 두차례정도로 반복해주시면 끼끄끄끄보이시지해 다들 잘 아는 2000년대 중반을 강타했던 충격의 김치볶음밥이 완성되는기라예 이거는 인부이니까 충김뽑의 핵심 노른자살린 계란후라이 2개를 꼽고 올려주고 통깨 반스푼 2g 중돈을 오도독오도독오도독 부사가 밥위로 골고루 뿌리고 올려주시면 김치볶음밥 레시프로 빵구좀 끼지 낀다는 아들도 내가 쳤소 하면서 패배를 인정하게 만든 충격의 김치볶음밥이 완성되는깁니다. 먼저 한 숟갈 먹으면 내도 모르게 두그루 다 묶이는 맛이니까 묶기전에 같이 먹을 사람 몫을 덜어주고 계란도 함께 얹혀가 공부하고 계신 마누님께 배달을 좀 해주고 오늘 저녁 편하게 OTT 보면서 홍수 한잔 물 수 있는 후시를 만들어준 다음에 꾸덕한 노른자 퍼가 밥에 쓱쓱쓱 발라가 내도 한입 먹으면 오야르 바로 이마 다 익었습니까? 이 작물 때쯤 되면 꼭 다시 한번 해무야 된다 하는 이 볶음밥 만드는 분께 감사드리면서 시청해주시고 감사합니다.